호두나무 재배기술 3차실 재배기술 번식방법과 식재 이번 시간에는 호두나무 위목생산과 호두나무 식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호두나무 위목을 만들 때에 있어서 실생묘가 좋으냐 전목묘가 좋으냐 많이들 질문하시는데요. 이런 것이 뭐가 좋으냐 하기 전에 그러면 실생묘가 어떤 것인지 전목묘가 어떤 것인지 그걸 알고서 선택하는 것이 더 우선적일 것 같아서요. 이번 시간에서는 실생묘의 장단점 전목묘의 장단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적으로 실생묘라는 것은 종자에서 파종돼서 나온 것을 말하고요. 전목묘라는 것은 접수를 채취하여서 대목에다가 붙여서 만든 것을 전목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생묘는 유전형질이 엄마 아빠 형질이 섞인 것이 되는 거고요. 전목묘는 그냥 그대로 우리가 클론이라고 하죠. 클론이라고 그대로 복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얘의 장단점을 보면 하나는 유전형질을 잘 알 수 없다는 것. 또 전목묘 같은 경우는 유전형질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 또 하나 실생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심은 지 한 8년, 10년 돼야만 결실이 된다는 것도 있고. 전목묘는 6, 7년 있어도 많이 있으면 금방 된다는 것. 이런 장단점도 있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좀 더 튼튼한 것은 실생묘죠. 튼튼하고요. 좀 더 수명이 긴 것은 실생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에서는 실생묘는 어떻게 만드는 거고 전목묘는 어떻게 만드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실생묘를 파종하게 되는데요. 파종할 때는 그 전 겨울에 우리가 노천매장이나 습사저장을 하여서 어느 정도 휴면 타파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봄에 심어야지 발화율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발화할 때 보면 우리가 봉합선이 하나는 땅속으로 들어가게끔, 하나는 하늘로 향하게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봉합선을 중심부로 해서 보통 뿌리나 줄기들이 위아래 이렇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파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이 파종할 때 파종상해를 만들어서 파종상에다가 우리가 10cm나 20cm나 이렇게 열간, 그 다음에 종자간 이렇게 안경을 맞춰서 파종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종하고 나서는 우리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비닐을 멀칭을 하거나 아니면 집을 덮어서 보온을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서 보는 것처럼 방조망을 설치합니다. 이 방조망 같은 것은 새들이 와서 쪼아먹거나 이렇게 가져가거나 이렇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종자를 파종하고 나면 한 3일, 45일 아니면 3주, 4주 이렇게 지나가면 어느 정도 발화가 시작되는데요. 발화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수분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수시로 관수처리를 관수시설에 의해서 물을 주거나 아니면 관수해 주거나 아니면 또 풀을 이렇게 제거해 주거나 그런 파종 후에 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종상을 실생묘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접목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호두나무는 실생묘가 있고 접목묘가 있다고 했는데 호두는 산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산목은 안 되니까 접목, 접목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접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성 증식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면목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고 실생묘는 유성 증식이라고 해서 똑같은 면목이 아니라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 유전 형질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서 접목할 때는 우리가 대목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위에 접수를 사용할 때 접수는 일반적으로 호두 같은 경우는 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호두나무는 산목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산목을 안 하고 접목을 해서 유전 형질이 그대로 유지되는 접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접목할 때는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 접목에 의해서 결실이 좀 더 빨라지는 것. 빨라진 이유는 이미 우리가 대목으로 썼을 때 보통 호두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 가래, 가래나무를 많이 쓰거든요. 가래나무가 우리나라 자생 수종이기 때문에 가래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뿌리가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결실이 한 2년 정도 빨라지는 것.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 풍토에 적응하게끔 우리나라는 가래를 쓰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호두를 쓰고 대목을 그 나라에 자생하는 수종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유경 접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유경 접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목하는 방법 중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중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유경 접목을 안 하고 노지접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에 그래서 밖에 날씨가 춥기 때문에 유경 접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가래나무를 대목으로 쓰고요. 그런데 가래나무는 어린 것입니다. 1년이 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유경이라고 합니다. 어릴 유자에 써서 줄기경 해서 어린 가래나무를 줄기를 쓰는 것이 대목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접수 같은 경우는 겨울에 채취한 걸 쓰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린 대목에다가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직이 약해서 비닐로 감싸면 조직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집게를 사용해서 집게를 찝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준비가 되면 본격적으로 접목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접수 채취, 이런 접수 채취는 12월이나 1월에 채취하는 거 저장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수가 마르면 안 되니까 접수를 채취하고 나서 접수 채취는 12월이나 1월인데 접목하는 시기는 3월이니까 그런 저장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저장하는 거는 보통 4도시대는 저온창고나 냉장고에서 이끼로 감싸서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접수를 조제할 때는 접수할 때 보시는 것처럼 세기 모양으로 안에 잘 이렇게 접합이 잘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보시는 것처럼 대목 같은 경우는 하얀 부분을 사용합니다. 왜 하얀 부분을 사용하냐면 갈색 부분이나 다른 부분들은 단단해서 접합이 잘 안 됩니다. 부드러운 부분. 하얀 부분은 이게 흙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얀 부분을 크게 하려고 그러면은 좀 깊이 묻는 거고 하얀 부분을 얕게 하려면은 얕게 묻어서 흙이 빛이 안 들어간 부분이 있게끔 하여서 대목의 길이를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조정하여서 대목이 준비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접목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우리가 보면은 맨 나무의 맨 끝에는 수피가 있고요. 가운데는 목질 부분이 있는데 접목할 때는 접수 부분에 목질부와 수피의 가운데 있는 형성층 캔비움이나 형성층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형성층 부분하고 접수 부분의 형성층 부분이 한쪽 부분이라도 맞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분과 양분이 서로 이동할 수 있게끔 맞닿게끔 해서 찍게를 고정시켜 놓고 비닐을 감싸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비닐을 감싸는 이유가 집게를 사용 안 하고 접목 테이프로 감았을 때는 수분이 유지되는데 집게를 사용했을 때는 수분이 날라가기 때문에 그런 수분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비닐을 감싸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을 감싸고 난 효과돼서 보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대요. 여기서 보면은 처리를 아무것도 안 한 것은 10% 이하되고 발코트 처리한 거 이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접수 부분이 밖으로 드러나서 수분이 날라가게끔 날라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발코트나 아니면 톱신페스트나 이런 부분을 발라서 수분이 못 날라가게끔 막아주는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30% 정도 비닐만 씌웠을 때는 그래도 50% 이상 60% 정도까지는 나오고요. 이런 것이 발코트 처리나 비닐 처리를 다 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접목 활착률이 90%까지는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접목한 다음에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비닐 처리를 해서 수분이 날라가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유경접목하는 과정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수를 준비하고 대목 준비하고 이런 것이 접수와 대목이 있으면은 어떻게 접합하냐면은 그 바깥에 가장 숲이 안쪽에 있는 형성층과 대목의 형성층과 접수의 형성층이 서로 맞닿게끔 연결시켜서 직계를 고정한 다음에 비닐을 감싸서 이렇게 접목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접목을 하고 나서는 더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면 온도 습도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접목한 접목묘가 계속 활착되면서 유지돼서 얘들이 조직이 유합이 되려면은 온도는 25도에서 27도 땅 속 습도는 80에서 85도를 계속 유지해야만 접목 활착률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유지돼서 한 10일 정도 지나면은 유합이 되고 순이 올라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비닐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닐을 제거 안 해주면은 그 안에 온도가 25도에서 27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줘서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묘목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포지에 본격적으로 심어서 이제 조림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까지는 우리가 쭉 보면서 실생면은 어떻게 만들었고 접목면은 어떻게 만들었고 그래서 묘목에 관련돼서 쭉 얘기를 하였고요. 그러면 묘목이 준비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조림을 하고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생면이든 접목면이든 준비된 나무를 갖고 나무를 심게 됩니다. 나무를 심을 때 있어도 중요한 두 가지를 보면요. 한 가지는 나무와 나무 사이의 거리가 일단은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나무를 심을 때 팔 수 있는 구덩이의 깊이는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나무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5미터, 5미터 간격으로 심었다가 나중에 성목이 되면 나무가 맞다 하면은 얘들이 어느 정도 서로 성장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잘라주게 됩니다. 그래서 호두나무 같은 경우는 가장 성목이 됐을 때 이상적인, 가장 이상적인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은 10미터, 10미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0미터, 10미터 되게끔 중간중간에 한 나무를 잘라주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10미터, 10미터 간격으로 심거나 이런 것은 재배자나 아니면은 재배하는 환경, 입지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나무를 심는 방법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한 1미터 정도 깊이로 깊이 파는 방법과 아니면은 뿌리 있는 부분만 살짝 파서 거기다 나무를 심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깊이 판 다음에 그 밑에다가 퇴비를 얹습니다. 퇴비를 놔두고 다시 퇴비와 뿌리가 닿으면은 뿌리가 썼기 때문에, 상하기 때문에 그 위에 다시 흙을 놔두고 나무를 식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식재하게 되면은 우리가 2년이나 3년 동안 비료를 따로 안 줘도 밑에 있는 비료 때문에 어느 정도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안 해줘도 좋은 장점이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무를 살짝 뭐 뿌리 구덩이를 조금만 파서는 나무를 심고 이래 버리면은 계속 비료를 줘야 되는 것도 장점이 있고요. 그런 그런 나쁜 점이 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볼 때 뿌리 같은 게 우리가 얘기할 때 향비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비료 쪽으로 간다는 성격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포도의 뿌리가. 그러니까 밑에 비료가 있으면은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 있는 장점도 있어서 그런 좋은 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무를 식재한 한 예를 나타낸 것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든 건데 보시는 것처럼 관수 시설도 하였고 또 이렇게 보면은 안에 햇빛이 강하니까 하얀 종이로 막아주기도 하고 또 몇목을 시험할 때 특이한 점은 위에 부분을 잘랐습니다. 윗부분을 자른 이유가 뭐냐면은 TRU를 맞추기 위한 건데요. 처음에 몇목이 들어오면은 뿌리는 좀 작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부분 줄기 부분은 커요. 그러면 뿌리는 작은데 줄기 부분이 크면은 서로 비 서로 얘들이 그 비율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TRU를 할 때 T는 top을 말하는 거고 윗부분을 말하는 거고 R은 root 뿌리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와 위의 부분이 서로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윗부분을 잘라줘서 처음 식재할 때 이렇게 식재하는 것이 좀 좋은 부분들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무를 심는 한 예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묘목을 만들었고 나무를 몇 미터 몇 미터 간격으로 심었는지 그다음에는 얼마 구동이를 팠는지 전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럼 묘목의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 예를 나타낸 것인데요. 보여주는 것이 주품종이 있고 수분수가 있다고 했는데 호두나무 같은 경우는 따로 암나무, 순나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암나무, 암꽃하고 숫꽃이 호두나무에서 다 피긴 피지만 암꽃 피는 시기랑 숫꽃 피는 시기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암꽃 피는 시기가 숫꽃 시기가 틀릴 때 다른 품종이 들어오면 중간 시기에 암꽃이 핀다든지 숫꽃이 피어서 화분을 공급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주품종, 수분수품종을 따로따로 구별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품종 배열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호두나무 실생묘와 전목묘 만드는 법에서 알아봤고요. 호두나무 조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호두나무는 10m, 10m 간격으로 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강의는 어떠셨나요? 오늘의 강의가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